안녕히 계세요, 보고싶어요. 네가 언제 해봐, 거기다 대고. 오늘 무슨 방송이죠? 몰라. 오늘 드디어 우리 보고싶 스튜지오에 조명이 왔습니다. 구매대행으로 중국에서부터 날라오니까 포장패끼가. 고독스 LED P260C. 왔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이거 중국 거야? 어, 중국에서 날라온 거야. 리모컨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촬영할 때 좀 더 편하다고 하고요. 또 다이얼. 뭐? 뭐 딸거랑 소리났어. 어이구. 빨리 보자, 빨리. 불안해. 중국제는 불안합니다. 뭔가. 콕 있는 거 아니야, 콕. 어, 대단. 아, 눈 보셔. 오늘의 방송은 오늘의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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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